너 돈은 현금으로 잘 챙겼지? 딱이죠. 이제까지 싹 다 갚습니다. 자기가 나 좀 놔줘. 아버지가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할게요. 전 하루키로 진짜 이룰 거야. 넌 내 얼굴에서 니 얼굴로 안 보여? 니가 문제 쳤다? 대체 어떤 화분을 잡은 거야 이거? 형범 마음 나오는 거 아니었어? 형범이 어렵지. 진짜 쉬워. 진짜 별로 갈 수 있어요. 그 장소하니까 버릇이 없네? 그래? 형들 왔을 때는 아무도 믿으면 안 돼. 그게 네 부모라도. 그 장소하니까 버릇이 없지. 그래.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